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뱃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복부 비만 때문에 고민하시고 또 이렇게 아랫비만 불룩 나온 똥배 때문에 또 고민하시는데 오늘 제가 똥배를 줄여주는 초간단 3분 운동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뱃살 중에서도 종류가 있는데요 사실 복부 비만인 경우에 내장 지방이 많아서 배가 전체적으로 나온 분들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 배가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아랫비만 살짝 처지면서 나오는 분들이 있죠 이런 경우 우리가 똥배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 복근의 근육이 약해지면서 이것이 잡아주지 못하고 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특별한 운동법을 하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 운동법 이름은요 바로 드로인 운동인데요 드로, 원래 이제 영어 단어를 따지면 그림을 그린다는 뜻인데 또 다른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바로 잡아당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드로인은 이 배를 안으로 잡아당기면서 힘을 주는 운동인데요 이 운동은 아주 간편하면서도 자리에 서서 쉽게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로인 운동은 일단 복근을 키우는 운동인데요 이 배를 최대한으로 등쪽으로 배꼽에 있는 배를 최대한으로 등쪽으로 붙게끔 당기는 겁니다 안쪽으로 당겨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를 똑바로 하고 정면을 바라보고 최대한으로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당기면 굉장히 힘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손으로 만져보면 딱딱하게 힘이 들어갈 정도로 뒤로 당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천천히 호흡을 하면서 10초 정도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처음에는 10초씩 하다가 숙달이 되면 그 다음에 20초, 30초까지 늘리시면 좋은데요 물론 30초를 한 번에 숨을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천천히 속으로 호흡을 하면서 30초 하셔도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네, 30초 상당히 쉽지 않은데요 30초를 당기면서 꾸준하게 힘을 주면은 복근뿐만이 아니라 등근육, 옥뇅이 근육까지 힘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하루에 30초씩 해서 여러 번 하면서 하루에 3분에서 5분까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린 이 운동이요 처음에 서서 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숙달되면은 앉아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앉은 상태에서 정수리에서 뭔가 당기는 느낌으로 이렇게 똑바로 앉으신 다음에 드로잉 힘을 주면서 배까지기 등이 닿는다는 느낌으로 힘을 주면서 배의 힘이 어디가 들어가는지 느끼면서 한번 이렇게 앉아서도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드로잉 운동의 장점은요 정말 틈새 운동으로도 어디서든지 쉽게 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지하철 기다리다가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잠깐 신호대기 하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틈새 운동으로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좋은 장점은요 이 운동을 꾸준하게 하게 되면 복근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이 근육들 있잖아요 청추를 잡아주는 근육들도 강해지기 때문에 허리 통증을 잡는데도 아주 중요한 좋은 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 꾸준히 하시면 허리 통증도 잡고 늘어진 뱃살도 잡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고요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복부 비만 있잖아요 내장 지방을 이것으로 줄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배가 나오고 내장 지방이 많은 분들은 아무래도 이 운동만 하시면 안 되고요 당연히 유산소 운동을 같이 하셔야만 그리고 또 식이요법 하셔야만 뱃살을 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뱃살 중에서도 아랫배가 툭 튀어나온 똥배라고 그러죠 이 복근이 늘어져서 생기는 이 배를 줄이는 방법 운동법 드로잉 운동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잘 실천하셔서 날씬한 배로 건강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